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7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모엘의 아들 하사압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무리요 스블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야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러하세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렘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 이름이 여기에 주옥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 중에서 두 지파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갓 지파하고 아셀 지파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열두 지파 중에서 이 두 지파가 왜 빠졌는지 그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두 지파가 빠진 대신에 두 개가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서 숫자로 보면 열둘이 됩니다 하나는 17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에서 레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하세 반 지파가 두 개가 나오는데 반 지파 그러면 문하세 전체 지파 중에서 절반이다 그런 뜻인데요 20절에 문하세 반 지파의 지도자 요엘이 나오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의 지도자가 이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길르앗 그러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타고 아셀이 빠졌는데 리위 그리고 길르앗 쪽 요단 동편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 두 개가 들어가니까 다 해서 지도자 하고 나오는 사람 수가 12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12지파 그리고 12 이 숫자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2에서 하나가 빠지면 그러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12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에서 12 이거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여기에 나왔다 이제 그런 뜻이죠 12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쭉 이어지는데 나중에는 신약 성경까지 이어집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서 탈락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탈락된 가련유다 대신에 또 한 제자를 뽑아요 그래서 12 숫자가 채워집니다 그것도 역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12 이게 완전히 옹근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거를 잇는 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됐다 그런데 교회는 12 제자로 구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해서 이제 12지파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거기 3절, 4절까지 기록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계 모든 만민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열두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고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게 맞고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목적이 그들이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살고 그렇게 생각한 게 그들의 착각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뽑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완전수 열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주신 복을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누게 하려는 것이죠 그는 사실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인간 창조의 목적하고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명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잘 돌보고 그리고 잘 이끌고 다스리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도가 똑같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리고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는 아주 특별한 복이겠죠 그런데 그 까닭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특별한 존재구나 다른 피조물은 천한 것들이구나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을 주신 이유는 그 특별한 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잘 돌보고 가꾸고 또는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월의식, 교만의식 이런 것을 가지면 그게 이제 착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무, 그 책임 또는 우리 그리스오인이 많이 쓰는 말로 사명, 그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다른 피조물을 잘 가꾸고 다스리기는 커녕 오히려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이 행복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 때문에 다른 피조물도 죄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 거죠 이 실패한 사명, 그리고 죄악에 빠진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써 열두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거죠 원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열두지파로 구성된 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뭐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택한 선민 거룩하게 구별한 성민 선민이요, 성민이요, 아주 특별한 그런데 그것도 똑같아요 너희가 특별하게 선택이 됐고 또 거룩하게 구별이 됐으니까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 이외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천한 것들이다 망할 것들이니까 그것들하고는 상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착각인 거죠 그들에게 주신 복을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입니다 본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 그래서 우월의식, 우월감 그리고 교만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죠 뭐 그래서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등등 그런데 계속해서 내려오는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사명을 주시려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이제 그게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거죠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또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아직 안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다 우리 세 가족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분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분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터세를 부리고 또는 기존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이거는 아담 하와가 저지른 죄악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패 죄악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의미의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참 재밌다 그리고 야유회 가고 친목회 가고 어디 꽃 구경 가고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세계의 모든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다스리고 가꾸고 이끌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이게 선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선, 이 선자는요 왕의 명령, 하늘의 뜻 이런 거를 말해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그 말을 일반적으로 풀면 하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의 뜻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널리 펼치는 거예요 선교는 구약에도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에 등록된 성도 외에 밖에 사람을 늘 생각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교회 밖에 사람을 늘 생각하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분이 오셨다 그분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밖에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게 열매로 맺어진 게 새로운 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교회가 밖에 사람하고는 별로 관심도 없고 거기 나가면 터세가 얼마나 심한지 거기 나가서 견뎌내질 못해 그런 교회는 사람이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온다 그 얘기는 그 교회가 맺은 열매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요 어느 교회나 남녀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또 구역의 명칭은 우리 교회는 가장 전통적으로 구역 그냥 그렇게 쓰는데 요즘에는 목장, 다락방, 셀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부서기관에서 이렇게 겉도는 분들, 중심에 계시지 못하는 분들 그런 사람을 관심 써주고 또 같이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고 오면 반갑게 손잡아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터세 부리는 사람이 축복 받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축복해 주시겠어요? 아담 하와가 실패한 것을 그 사람이 또 그걸 또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을 그 사람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저는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그 짓거리를 또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나 사회적인 생활에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수, 진보, 어떻게 하든지 무슨 표현을 쓰든지 간에 사람 사이를 자꾸만 갈르고 나누고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보수도 괜찮고 진보도 괜찮고 또 이당도 찍어도 괜찮고 저당 찍고 그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보수든 진보든 이당이든 저당이든 하여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보통 선거 때가 되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 선거운동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표를 얻는 방법은 대개가 비슷합니다 하나는 집토끼를 확실하게 단속하는 것 또 하나는 산토끼를 잡는 것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집토끼는 뭐냐면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 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쪽 그게 이제 보통 산토끼라고 또는 그래서 그쪽도 펴도 끌어오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선거든지 그건 어떤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 편 똘똘 뭉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이 펴도 끌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갈라놓고 이렇게 자꾸 만드는 그게 이제 표를 끌어오는 기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살피되 여러 가지를 살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식견 있는 그리스도인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이 사람 찍어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덮어놓고 그 사람 찍는다 그거는 명배하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도 저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가 한 번 정도는 설교 시간에 그런 언급을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분이 장노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노님이니까 그 사람 찍어야지 그거는 잘한 거다 못한 거다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장노라고 해서 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찍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장노를 뽑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뽑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보통 그리스도인이면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에이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찍어야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독교가 욕먹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세계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찍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러면 그러면 불교도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 불교 믿는 사람 찍어야지 천주교도 가만히 있다가 아니다 우리 천주교 찍어야지 이렇게 하면 종교 싸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 사회 전체를 끌고 가야 되고 세계 전체를 품에 안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편가르고 우리끼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찍는다 이거는 잘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에는 명백하게 후보로 나온 15분 중에서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사퇴 벌써 하셨다 그러던데 15분 중에서 기독교 이런 사람이 아 나머지 저쪽 말고요 참 중요 5명 후보 중요 5명 기호 1번부터 5번까지에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기독교인은 없어요 천주교 신앙 가지신 분도 있고 또 불교 쪽에 가까우신 분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인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번 선거를 보는 시각이 어려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갈라놓고 쌈 붙여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화합하고 그러려고 하느냐 이거를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쌈 붙이고 갈라서 표를 얻으려고 그런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선거든 뭐든지 간에 인간관계에서 남을 이렇게 비방하고 헐뜯고 그래서 막 내 편을 만들고 누구하고 쌈 붙이고 이간질 시키고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 어떤 경우든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죠 주님의 뜻은 아담 하와에게 맡기신 사명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열두지파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열두 제자로 구성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이거는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셨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그 모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찍고 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헐뜯고 그런 걸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기독교적인 인생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오늘 여기 역대상 27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전체 이스라엘 12로 얘기되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 때문에 화합하고 또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역별로 분열하고 보수 진보로 분열하고 계층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뭐 이런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갈라지고 멀어지고 상처나고 갈등하고 이러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그리스도인 때문에 화합하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날마다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고 또 화합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진 이 사회를 잘 치유할 수 있는 최적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가 고두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관하는 또 남전도의 연합회 또 참여하는 교회 전체의 모든 교구들 또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주님의 큰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있는 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들, 딸, 또 후손들 좋은 문들 열어주셔서 인생길 주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성고하고 형통하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요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일 대 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단임 목회자와 사육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소서 교고마다 준비하는 VIP 초청주일에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결실 있게 하소서 고두비 축제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진행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소서 북한 적경 지역 선교 탐방을 축복하시고 선교 기간 동안 큰 은혜를 주셔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